호남을 대표하는 종합수행도량 조계총림의 제7대 방장 현봉스님의 공식 취임을 알리는 승좌법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인됐습니다. 현봉스님은 효봉스님, 구산스님 등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무단한 수행정진과 총림 대중화합으로 승부종찰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대웅보전과 앞마당이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과 명종타종을 시작으로 조계총림 제7대 방장의 주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승자법회가 거행됩니다.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방장 현봉스님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주장자인 법장과 세속의 티끌을 덜어내는 불자가 봉정되고 법자에 오른 스님은 대중을 향해 법장을 높이 들어보이며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저마다 자기 빛깔의 우담바라를 피워내는 총림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우리 총림 대중들은 이 주장자 하나에 모든 분별과 망상과 시비와 갈등을 모두 거두어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를 의지하여 서로 절차 탐마하며 이 조계총림의 숲에서 각자의 소임을 담으며 자기 빛깔의 우담바라를 피워내는 총림을 만들도록 합시다. 방장현봉 스님은 봉정받은 법장과 불자의 상징성을 사부대중에게 설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장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진리의 주장자와 불자를 대중들에게 봉정하오니 제각기 이를 의지해서 쇠감에서 부디 헛발을 빚지 않도록 조심조심하십시오.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조계총림 사부대중을 대표해 부처님 전에 고하는 고불문을 낭독했습니다. 제 불고살림께서는 대차비로 오늘의 법회를 증명하시옵소 조계총림 순광사 사부대중이 하가면서 여법이 전진할 수 있도록 보냐봐야 주옵소서 법회에는 선우사 주지 경호스님을 비롯해 이정현 국회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외 각계인사와 불자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운집해 현봉스님의 방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현봉스님은 지난 1일 송강사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로 추대된 뒤 조계동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현봉스님은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974년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5년 송강사에서 구산스님을 전개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수선사와 백년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재방선원에서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조계총림 유나와 조계동 중앙총회의원과 법규의원 광주정광학원이사, 송강사 주지, 조계동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보성스님에 이어 제7대 방장을 맞이한 조계총림. 새 방장 취임을 계기로 명실공위, 승부종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 송강사에서 bbs뉴스 진재훈입니다.